대삼집이 완전 껌이네요. 이거 아니에요? 아, 껍혀요. 아, 껍혀요? 이게 시비스파이널, 이게 카피본이라서 그게 맞나봐요. 야, 낚실때 디자인이 엄청 멋져졌는데. 요즘 여자들 귀걸이도 짝짝이로 끼우는데. 참치, 참치 그 기록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서른마리 잡은 줄 알았는데. 그쵸? 다 서른마리는 잡은. 랜딩할게요. 뒤에, 뒤에, 뒤에. 오른쪽. 뒤에, 오른쪽. 어? 랜딩. 랜딩 중. 오케이. 오케이. 가이들 얘기하는게 없네. 어? 어디요? 저기에. 잠깐만, 잠깐만. 새것 꺼내드릴게요. 지금 하지마요. 이거 찍어주고 바로 해줄게요. 우와, 절대 안 날뻔했네. 합사 다 날릴 뻔했네. 야, 그거 안 봤으면 오늘 합사 다 날렸다. 우와, 절대 안 날네. 손, 손 다 치는데 이거, 이거 있어요? 그, 장비 없죠? 이거 맨손으로 빼면 안 돼요. 이거 맨손으로 빼면 안 돼요.